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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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섞어주세요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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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팽이버섯 깻잎 마지막으로 바삭한 뼈 바삭한 뼈 바삭한 뼈 바삭한 뼈 바삭바삭 다음은 달걀과 함께 먹으면 좋겠어요 불닭나무사리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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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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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끔은 이 시장에서 먹었네요 아이스크림 뱀뱀뱀뱀뱀 보다 마시멜로운 뱀뱀뱀 입안에 먹어야지 바삭바삭 닭다리 뱀뱀 뱀 입안에 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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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가forder Москвו 뱀 뱀 땀 겉은 dost 쫄깃쫄깃 쫄깃쫄깃 살짝 쫄깃쫄깃 쫄깃쫄깃 꼬마꼬마 이 소스는 소스에요 채소랑은 바삭해요 이번엔 소스랑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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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스입니다 매콤한 고춧가루 아삭아삭 치킨이 너무 맛있어 치킨은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치킨은 양념이 고소해요 약간 더 더 고소하고 있어요 달콤한 맛 고소한 맛 오로라 아삭한 맛 오로라 양념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